오케이 재현이 복하네요? 네 쉬웠어요? 어려웠어요? 한 개 빼고 다 쉬웠어요 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? 플레인 플레인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아 에 에 에 에 에 플레인 소리 안 나는 E가 건너 건너집가서 니 이름 뭔지 물어봤더니 애가 A라고 대답해서 A 소리가 됐죠 오케이 좋구요 계속해서 플럼 플럼 그렇죠 P-L-U-M 그렇죠 U가 뭐 중에 뭐 됐죠 어 뭐 중에서 뭐 중에서 기억 안 나요 유우어 그렇죠 유우어 중에 뭐 됐죠 어 됐죠 플럼 오케이 그 다음 장갑 글러브 글러브 G-L-U-V-E 그리고 글러브 오케이 자 가만 보니까 오늘은 어떤 거 모아놨냐면은 F-F-G-L 중간 두번째 L 들어가는 것도 모아놓은 것 같아 무지 채 썼나요 오케이 자 시계는 클락 클락 C-L-U-C-K 그렇죠 그래서 또 중간 두번째 L 들어갔고 C-K가 뭐 된다고 그랬죠 그쵸 클락 그쵸 O는 뭐 중에 뭐 됐죠 O-O-A-O 중에서 O-A O 됐죠 클락 오케이 계속해서 S-L-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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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P O-B-L-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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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가 있냐면 E나 EA가 있어 그 다음에 E, A 소리, A에 E, A 소리 내는 건 누구예요? A A죠 알겠습니까? 오케이 그래서 글래스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E를 뭐로 바꿔야 되겠다 A, O, Glass 오케이 아깝게 틀렸네요 됐습니까? 오케이 계속해서 클랩 클랩 따라해볼까요? 클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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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내는 게 중요해요 클랩 클랩 어떻게 쓸까요? C A P 그렇죠 클랩 A가 또 뭐 됐다? A 네 됐어요 클랩 됐습니까? 그래서 클랩을 한글로 쓰면 클랩이에요 클랩 됐습니까? 여기에 보면 클랩 할 때 I, E, E, E 보이죠?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글루 G, L U U 그렇죠 U는 뭐 중에 뭐 됐죠? U, U, U U, U U, U, U 뭐라고요? U, U, U U U 됐죠? 글루 오케이 계속해서 슬라이드 S, L, I, T, E 그렇죠 I는 뭐 중에 뭐 됐죠? I, E, O 중에서 I 아이 됐죠? 그렇죠? 슬라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슬라이 슬 I 슬라이 그다음에 D가 붙었네요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 난 대신에 야 네 이름 뭐야? 했더니 I I 소리 됐어요 계속해서 슬라이 블라 블라 그렇죠 블라 그래서 에 중 소리가 기억 안났네 이게 아 소리나는게 골치다 그치? 무확 그 다음에 어 일단 아 소리나는거 나중에 생각하고 마지막에는? 크 소리나는? 시크 그렇죠 이거야 그럼 얘가 누구냐 얘 꼴찌 아프다 그치 아이가? 아인가? 자 아이가 내는 세가지 소리는 뭐야 이거 지금 맘대로 봐 아이가 내는 세가지 소리는 뭐냐면 아이는 아이, 이, 어고 아는 없어요 아 소리낼 수 있는거 뭐가 있지 아 소리낼 수 있는거 일단 아 소리낼 수 있는거 에이가 가진 내가의 소리 에이, 에, 아 어가 있으니까 아 소리 그 다음에 또 누가 아 소리를 낼 수 있나요 오가 있죠 오가 가진 내가의 소리 오우, 오, 아 어 근데 얘는 누굴까 아 이런것 때문에 쓰기 연습을 해야되는거야 쓰기 하면서 어 블록 소리 했는데 어 이거? 어 예를 들어서 뭐 에이가 아 됐네? 아니면 오가 아 됐네? 이런 생각하면서 쓰는 연습을 하는거에요 오케이 그래서 블록 할때 아는 누가 됐냐면은 이 친구에요 알겠습니까? 오케이 네 아깝습니다 계속해서 구름은? 클라우드 클라우드 소리가 소리를 자신있게 내야지 쓰기도 자신있어지는거에요 어? 구름이 뭐라구요? 응 클라우드 따라하세요 클라우드 응 오케이 영어는 말 배우는 겁니다 수학처럼 공부해서는 안돼요 알겠습니까? 구름이 뭐다? 클라우드 클라우드 뭐라구요? 클라우드 클라우드 어떻게 쓸까요? 칠우우우우 그쵸? 오케이 오유가 무슨소리 됐죠? 응 어? 아우 그쵸 아우우 됐죠 클라우드 됐습니까? 오케이 그러면 오 잘했네요 글라스 하고 그 다음에 블록 말고는 다 맞았어요 오케이 글라스 에도 아까게 틀렸구요 음 글러브라든지 클락 뭐 블랙 어려운데 잘 했네요 글라스 하고 블록 다음에 또 만날수 있으니까 틀리지않도록 익힘학습 해두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